오른발 띄웁니다 헤러! 오! 오! 들어! 갑니다! 서울시청이 선제골! 터집니다! 자 엄청난 혼전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서울시청이 머리에 맞고 키퍼를 맞고 여러 차례 굴절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김소희 선수가 헤돌을 땄을까요? 네 이은 선수가 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청의 헤더 그 이후에 키퍼와 수비수를 맞았지만 결국 창령 WFC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시청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은솔 왼발 크로스에 헤러! 골! 장유빈이 터트립니다! 장유빈의 이번 시즌 4번째 득점 흥겹게 춤을 춥니다! 서울시청이 한 발짝 더 달아나고 박은선 선수 다시 한 번 공기팡팡 해줍니다! 아 역시 장유빈 선수가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되면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WK리그로 복귀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크로스를 잘라먹으면서 팀에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절되면서 장유빈에게 연결됩니다 장유빈 추가 골이 향해 갑니다 장유빈 치고 가면서 왼발! 장유빈! 들어갑니다! 축포를 쏘아올리는 장유빈 오늘 경기 멀틱골 다시 한 번 박은선에게 안겼습니다 아 언니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있는데요 3대0까지 달아나고 있는 서울시청 분위기 최고입니다 네 이러한 패스 시도 하나하나 아 결국은 이네스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침투한 선수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나나세 내줘고 이네스 이네스! 이네스! 따라가는 득점 장영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영의 해결사 이네스가 한 건을 해줬습니다 장영 WFC가 자랑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컴비네이션을 보여주게 되면서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70분에 터지게 된 장영 WFC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경기는 이제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한 3연패를 막기 위해서 이네스가 갑니다 이네스 땅볼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만회 골 장영 WFC 이제 한 점 차입니다 고민정 선수 역시 득점에 가라맙니다 동아시안컵에서 데뷔골을 맛보게 됐던 고민정 리그에서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가 3대 0까지 가네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